안녕하세요 채넘입니다. 오늘은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궁금하셨던 사항이 어떤 거였냐면요. 편집하실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?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갤러리에 가셔서 사진을 누르시면 가위손이 떠요. 그 가위손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여기 자르고 싶은 화면은 거뭇게 변하고 남기고 싶은 사진은 선명하게 보여요. 그렇게 해가지고 자르기 해가지고 이미지는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. 동영상은 갤러리로 안 해봤어요.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집 어플을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. 저는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요. 근데 프로그램도 되게 종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시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저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. 유료도 있으니까 과금을 약간 이용해가지고 편집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고요. 그냥 편하게 작업을 했던 편입니다. 네 컴퓨터로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예를 들면 프리미어 프로라던가 베가스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예를 들면은 게임 BJ 분들이 거의 사용하시죠. 팝 플레이어나 그런 플레이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띄울 수 있는 기능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띄우고 나서 녹화를 한 다음에 베가스 같은 걸로 자막도 달고 뭐 그런 식으로 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컴퓨터 활용법을 약간 서툴다고 해야 되나 좀 서툴거든요. 그래가지고 안 하고 핸드폰으로만 해도 요즘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예전 4G 때 같은 경우에는 편집 프로그램도 별로 없었고 약간 좀 번거로웠는데 요즘 시대가 아예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? 5G를 지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5G로 돼가지고 되게 편집 기능도 많아지고 또 핸드폰으로 작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어요. 그래서 하시는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. 핸드폰으로 해도 비슷하게 영상이 나와요. 그러니까 카메라 를 잡으려면 핸드폰을 켜고 조명을 달면 선명하게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편집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었네요. 네 그리고 요즘 화면이 약간 선명해졌죠? 네 그 삼각대를 조명이 있는 걸로 바꿨어요. 지금 그래서 조명 밝기가 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화나게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더 좋은 영상과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그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꼭 제가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되게 많은 편집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검색하셔서 맞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어떻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 뼈롱